잘 어울려! 빨간만? 빨간만? 빨간만! 빨간만! 잘 어울린다! 이렇게 레드립 바르고 오! 빨간만! 자기가 놀랐어 그러면은 력챔! 나? 응 나는 멋있는 거 하고 싶은데 뭐하지? 나는 아시마 근데 나 체령이 그거 너무 좋아해 체령이가 두 개 되게 따라하는데 청아 선배님 거 롤러코스 너무 잘 어울려 청아 선배님 머리는 너무 잘 커버해 청아 선배님 완전 팬이에요 오! 여기 있다! 오! 제대로 딱 걸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예진 저는 유진이랑 음악하면서 이제 되게 이제 민지가 만나 아 이제 홈팬님 커버하는 거 되게 보고 있어요 궁금해 이번에 굉장히 춤이 멋있어 맞아 그래서 네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아 언니 미아 언니 저는 이거요 저는 이거요 나는 홈팬님께서 멜로롤 라디오에서 아 아플로래 팝에 따라가셔서 뛰어내면 그 노래 해보려고요 너무 좋다 다음 제가 선택한 질문이 민지가 민지에게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 호텔 멜로나 꼭 보세요 아니! 여러분! 오늘 해요 오늘 오늘 내일이 마지막으로 아니요 나 활동 좀 해나 볼 거야 활동 좀 해나 볼 거야 활동 좀 해나 볼 거야 경제 씨 하세요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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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팅 사이즈 진짜 대박 대박 재밌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 열심히 봐 비팅 사이즈 어 어 지금도 결국 단지현 선배님과 민지현 선배님 별에서 온 그대? 별그대 진짜 재밌어요 제가 김지현 선배님 진짜 좋아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목반지 있잖아요 목반지 이렇게 아세요? 그리고 오마이 그거 진짜 재밌어요 혹시 거기에 나오는 박보영 선배님 애교 한번 넣어주고 안돼요 아이씨 아이씨 자 셰프 한번 해주세요 야 야 언제 밖으로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요 괜찮아 사랑이야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저는 자극적이고 좋아해서 저는 어렸을 때 아내으로 되게 잘해요 알죠 알죠 예지언니가 항상 말해요 아내으로 좋아해요 저 덕신포 민수이를 벚수할거야 아 민수이래 정말 아 민수이래 빠르게